다들 안가려고 가는건 좋은데 아 이거 찍어야겠네 잘 됐네 이거 진짜 타는 서핑모드야 이거? 이렇게 큰걸 타네 이거 좀 채워놓은게 대인이 지금 여기다 야 이 서핑모드가 원래 이렇게 커? 나도 안떠봤어 난 보게 많이 봤다마네 그래서 야 이거 겁나 크네 그러니까 처음엔 난 이게 장식인줄 알았어 바닷가 가는 통로에 큰데 딱구가 아닌거 같아가지고 근데 야 이쁘다 이쁘 잠깐만 들어줘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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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stereo 하와이 난 여기 오고전에 흔 facilities 도시민 서민들이잖아 으 으음 마우인가 뭐있나 마우.. 마우 온가 되잖아 마우이? 마우이ody Edition 나는 여기 오고 전에 도시 이름이 섬 이름인 줄 알았어 마을인가 뭐지 마우인가 되잖아 마우이 마우이잖아 어 이거 무슨 손들림 방지 같은 게 있어요? 아니 어떻게 왜 이렇게 프레임이 좋지? 내가 많이 찍어서 그런가? 네가 잘 잡고 있는 거잖아 여기도 한번 싹 찍어줘 이런데 와 마이키키 티티 이쁜데? 세계 최고의 휴양지 그니까 야 잠깐만 야 우세 야 우세 야 우세 야 우세 술로 나가는데 오 대박 대박 이야 와 여기도 이쁘네 와 야 야 너무 이쁘네 맨날 말하는 거 아니지 이거 너 나오고 와라 응 응 응 응 아니 다 치우네 이거 꿀먹고 하니까 꿀먹고 나 부산 해운대에서 4년 샀거든 4년 반 응 연방하여 아 4년이 아니구나 3년이니까 1년 반이구나 와 진짜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다 바닥 바닥 물색까비 이쁘잖아 멋있어 근데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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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 반바닥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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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